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좋은 회사는 현재 성과는 물론이고 미래의 기대되는 성과가 좋을 때 우리는 좋은 회사라고 부릅니다. 좋은 나라는 좋은 회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성과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성과가 기대될 때 좋은 나라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민하는 지방자치잔체들입니다.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서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0.6에서 4%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를 세금으로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법인 지방소득세, 그리고 특별징수세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세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큰 부분을 바로 지방소득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에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산업도시인 경우 대단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시인 이천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비중이 무려 75%입니다. 아산은 53.4%, 용인은 45.8%, 천안 역시 39.4%입니다. 이렇게 산업도시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의존 비중이 높습니다. 수원의 경우는 18.9%, 대구는 16%에 해당합니다. 국내 경기가 날로 침체되고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방소득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특히 많은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의 사업을 접어야 되는 딱한 사정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금 수입을 확보해야 되는 비상이 걸려있지만 별다른 뽀족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사업과 국비 매칭 사업을 줄줄이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비중이 지방세 세수의 75%를 차지하는 이천시의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2019년도에 3670억원에서 2020년도에 59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성과부진에 연유하는 겁니다. 무려 액수는 3080억원 정도의 지방소득세가 줄었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가운데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2019년도에 3200억원에서 2020년도에 550억원으로 2650억원이 줄었습니다. 20%만 수입이 생긴 셈입니다. 거의 모든 지방단체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방소득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인시만 하더라도 지방법인세 수입은 2891억원에서 1540억원으로 53%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용인시는 차액에 해당하는 1450억원 가운데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337억원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4억원 정도의 적자를 매울 방안은 없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세수 감소 폭이 큰 만큼 그동안 벌려놓았던 방만한 재정지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2018년도에 지방소득세는 3699억원이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2785억원으로 914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좀 받더라고 하더라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역시 중앙정부의 국세 수입이 넉넉할 때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극심한 경기침체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교부금 역시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의 미래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로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지방단체의 현재 모습은 앞으로 한국 전체가 당면하게 될 직면하게 될 한국의 미래 모습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추계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자료를 참조하면 한국은 2019년도에 재정수입이 476조 4천억, 재정지출이 475조 4천억, 흑자규모가 단 1조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의 법인세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대한민국은 만성적인 재정지출 초과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2020년도에 정부 추계치에 의하면 재정지출은 513조 5천억입니다. 재정수입은 482조원입니다. 결국 그 차액은 31조 5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국채정가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0년도에 국채 발행규모는 현재 예정된 것이 60조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재정지출 규모가 604조원입니다. 재정수입 규모가 554조 5천억 규모입니다. 무려 49조 5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첫째 재정수입을 과다하게 개선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재정지출을 과소하게 개선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전망치는 훨씬 더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추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한국은 극심한 경기침체이자 디플레를 경험하는 그런 국가로 점점점점 확연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약했던 것처럼 가보지 않는 길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걸어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성장자에 걸맞는 재정지출을 다이어트하고 사업환경을 개선한 길이 요원한 상황임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세수부족과 만성적인 적자살림은 앞으로 조만간에 한국 전체가 겪는 그런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인들 앞에는 두 가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이 가져오는 충격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저성장기에 걸맞도록 정부의 재정지출을 합리화하고 효율화하고 다이어트하고 사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발 고정비 지출을 줄여나가는 그런 과감한 구조계획을 통해서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앞에 주어진 한 가지 대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방만한 재정지출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사업환경 악화를 방치하고 결국은 만성적인 적자재정과 국가 채무 누적으로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외압에 의해서 구조계획을 강요당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천시라든지 울산시라든지 이렇게 산업도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것이 곧바로 한국의 미래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한국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저성장기에 맞는 살림살이로 재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감소시키고 사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호는 너무나 예상가능한 그런 미래로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30일자 방송이었던 고질병 남탓하기를 보고 천민수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천민수님이 남긴 댓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주사파 출신 사람들은 균형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실력 안 되는 사람들이 그저 선전선동해서 한자리를 차지해서 국가사업을 따내서 돈 빼먹기에 열심입니다. 돈이 있어야 정치도 남도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파 진영에 속하는 인물들이 균형감각이 부족하다. 이렇게 천민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조금 더 풀었으면 균형감각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정의감각, 다시 이야기하면 옳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잣대라든지 기준, 그리고 선악감각,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잣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재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이 흔들리고 선과 악이 흔들리다 보니까 자연식으로 우리 편에 속하면 다 옳은 것이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다 옳은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나라 사이에서도 특히 전체주의체제나 준전체주의체제나 상당히 권력이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독재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우리 편에 속하면 옳은 것이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다. 이런 믿음이 강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천민수님처럼 멤버십 후원자로 등록하시면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영상으로 저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저는 매일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후원자로 많이 등록하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후원이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역동적이고 번영되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시야성 일이자 주토를 제공하는 일이다. 감사합니다.